자극한 소정 아 음악 x2 아 음악!! 뭐 한 이씨? 동생이 동생이었어요 아 그래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받을 수 있는 우리이자 또 너여서 너무 더 행복한 것 같고 먼저 이제 또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흘러서도 훌륭한 가수로 한국에서 그런 가수가 되길 잘한게 저 사랑한다고 답장을 잘했을 때 마지막으로 QT 상세의 대표이자